마수 8강 3번 싱글맘이죠 싱글맘인데 어떤 싱글맘이냐 일단 답부터 골라보면 요게 서바이브가 타동사입니다.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붙으면 안 돼요.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써요. 자동사가 전치사랑 같이 쓰는 거고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씁니다. 이렇게 없애고 시작할게요. 자 여기를 이렇게 싱글맘이야 싱글맘 이 싱글맘이 뭐했다고 살아남았다고 어디서 폭력적인 남편과 그녀의 고향집에 압류에서 살아남은 싱글맘인 캐서리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. 책임사서로서 어디에 침울한 시골마을에 그녀의 도전은 뭐하는 거였다. 올리는 것 여기 투부치면 것하면 돼요. 올리는 것이었습니다. 뭐를 사기죠 사기 의욕을 동네 사람들의 의욕을 올리는 거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들의 의욕이 빗다운 꺾여 있었어요. 이것도 여러분 저번에 문제랑 똑같아요. 의욕이 꺾은 게 아니라 의욕이 꺾여진 거니까 pp로 쓴 게 맞는 거죠. 그들의 의욕이 꺾여 있었습니다. 뭐 때문에 가혹한 경제적 고난 때문에 해결책은 어느 날 추운 아침에 왔습니다. 형태로 무슨 형태 작은 새끼 고양이 형태로 왔는데 이 새끼 고양이는 거의 얼어 죽을 뻔했대요. 어디서 그 반납 도서 반납하면서 그 작은 새끼 고양이는 자라서 사랑받는 고양이가 되었는데 이 고양이 애 이거는 애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. 이 고양이 애 이 단어 익살입니다. 익살.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익살이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줬습니다. 방문자들을. 그런데 어떤 방문자 도서관에 오는 방문자들을 즐겁게 해줬어요. 결국에 사람들은 몇 마리나 운전해서 왔습니다. 단지 뭐하려고 도서관 고양이를 만나기 위해서. 그리고 자 트랜스폰 A 인투 B에요. 동물을 일종의 마스코트로 바꿔놓았음. 뿐만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대요. 뭐하면서 마을이 천천히 살아나면서. 뭐로부터. 어려운 상황으로부터. 자 그래서 마을의 희망이 되어줘서 상징이 된 고양이 이야기고. 여기는 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서술형 내고 싶게 생겼죠. 자 분사구문에다가 트랜스폰 A 인투 B. 트랜스폰이에요. 트랜스폰 이런거 쓰지 말고. 이 친구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. 자 오케이.